한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눌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말씀 운동의 핵심인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 킨텍스에서는 세계 랩너트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수요예배에 참석하셔야 될 성도들 한 3분의 2 정도는 그쪽으로 다 가신 것 같아요 킨텍스에서 랩너트 대회에 참석 중인 모든 성도들은 랩너트 대회에 참석한 랩너트 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수요예배 드리는 랩너트인 줄 믿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일강 말씀으로 세상의 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의 틀을 바꿔라 이런 주제로 이제 랩너트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는가 서론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영적인 병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포로가 되어져 있고 속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조해 내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의 틀을 바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병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세상의 틀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간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세계를 복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시고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에서 주신 말씀이 24 CVDIP의 믿음, 누림, 결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2, 3, 7 나라 복음할 수 있도록 세상의 틀을 바꾸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신자 살리는 최고의 도전을 하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요 세상의 틀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말씀 운동의 핵심인 구원자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려야 되는 그런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구원에 대해서 또 성경을 근거한 신학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경제인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다가 성경과 신학이 자신하고 맞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2년 만에 중단하고요 다시 시험을 와서 고려대학 경제학과 이렇게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잘 하고 있고 경제인으로 잘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열 번 읽었대요 열 번 읽었고 신학을 2년 동안 공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분이 계속해서 신학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꼭 선택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된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 구원론에 부딪혀서 헤어나지는 못하고요 끝내 교회도 등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고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신앙생활도 아니죠 혼자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보금이 들어오기 전에 훌륭한 사람들 이순신이나 또 세종대왕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금을 듣지 못해서 보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보금의 흐름 원약의 핵심 보금 메시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성경적인 구원관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술소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끝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편협된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영접할 수 없다 결국은 거부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겪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경적인 구원관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성경적인 구원관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참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는 꼭 확신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도요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원관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로 받아들이질 않고요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복귀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졌어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뉴에이주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요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신이 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신이 된다 이렇게 유혹들을 하고 귀신 들리도록 체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이 귀신에게 잡혀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구원관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져야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구원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로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읽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 중에 로마스 10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그랬습니다 13절에다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이 사달의 권살에서 죄악의 문제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만인구원설입니다 만인구원설 이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경제인에게 예수님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영접도 했을지도 모르겠죠 세종대왕도 구원 받았고 이순신도 구원 받았다 그러면 아마 감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만인구원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만인구원설에 대한 참된 근거할 수 있는 바탕의 말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선택된 백성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구원 받도록 그렇게 작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신인협력설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다고 해도 우리 구원 받아야 될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는 그 손을 잡아야 같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신인협력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씀에 대한 합당한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하는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두셨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을 짓기도 전에 선택해 두셨다가 나를 불러주신 것 이것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온통 기적 덩어리인데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것 다른 데 가서 앉아 있지 않고 오늘 수요예배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어요?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축복을 하시죠 당신은 구원 받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아이고 기적이 많이 힘이 빠졌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요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가 때가 되셔서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요 예원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씩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운동의 핵심인 구원자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 운동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내를 전달하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구원의 은내를 전달하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내를 감사하면서요 말씀 운동에 전념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로마스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죄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12가지 문제 여기에 잡혀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함정이에요 사탄의 함정 그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사탄이 이런 함정을 파놓고 이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요 나 중심으로 살도록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도 언약 안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나 중심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틀을 깨뜨리고 바꿔야 되는데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 한다면 오늘 틀을 바꾸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창세기 6장의 함정 물질 중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열심히 돈을 벌고도 이 물질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이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 중심이 아닌 정말 언약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벗어날 수가 있고요 또 창세기 11장은 성공 중심입니다 성공하고도 누리지 못하도록 흑암의 세력은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탄이 파놓은 이 함정 이 함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함정에서 함정에 속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문제는요 사탄의 틀입니다 사탄은 함정을 파놓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할 뿐만 아니라 사탄은 틀을 만들어 놓고요 그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틀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속점술 우상이에요 하나님 성기면서도 자꾸 이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도록 흑함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속인의 고객들 중에 30% 이상이 글자 아니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중직자들도 상당수 있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잡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술소라는 답을 얻어버리면요 사탄의 틀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탄의 틀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요 무속에 빠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무속인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 보금의 핵심인 예술에 대한 바른 믿음만 있으면 절대 이 무속에 빠질 수 없고요 또 점술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점술에 빠집니까? 앞날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자꾸 점술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술소를 통해서 앞날을 환히 밝혀주셨어요 오직 그 글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점술에 잡힐 이유가 없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우상의 틀이 있는데요 우상은 왜 섬깁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의 틀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원약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은요 오늘도 올무를 가지고 있어요 올무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른들이 겨울만 되면 올무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가늘한 철사를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요 올무를 만들어서 산에 올라가서요 토끼를 잡아요 어떻게 잡는가 하면 이 토끼는 항상 자기가 다니던 길만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토끼 다녔던 길이라고 딱 그냥 산에 올라가면 쓰여 있어 길이 그래서 그 길 중간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다가 올무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올가미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또 나무가지 이렇게 쌓아놓으면 늘 다니던 길만 다니니까 뭐 모기 찾기 위해서도 고길로 가고 또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고길로 가니까 여기에다가 올가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 나누고 나무에 묶어 나누면 토끼가 지나가다가요 머리가 낮게 있잖아요 뒷발이 높고 오다가 껑충 한 번 뛰면 교수형 당하는 거예요 올가미가 여기 있으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뛰면 뛸수록 더 죄여져서 토끼를 잡는 그런 것을 봤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올무예요 흑암의 세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목마다 올무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개인의 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이런 올무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희아비 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감의 세력은요 너희 아비 마귀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올무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또 마귀가 좋아하는 우상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육신적인 문제도 오고요 죽으면 지옥 가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후대위까지 대물림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올무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새로운 길로 새로운 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온약의 길 참된 구원의 길 예수구서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함정과 틀과 올무를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는 우리 하나님의 참녀들은요 오직 예수구서 안에서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힌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바라요 이미 우리는 이 틀과 올무 이 함정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위에 아직도 이 사단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여기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니까요 현장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들에게 보금전하고 이들의 생명을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요 오늘도 보금을 누리면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는 그런 참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사병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짐 모퉁이의 머리돌 대신은 예수의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전연약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기분 나빠서 그런 줄 알고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을 얻기 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아비 노릇하면서요 주인 노릇하면서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면서 나를 다스려 왔다니까요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이 사단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단의 노예여 포로여 속국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글쓰를 통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내 속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 예술소를 부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통해 찾아온 지인을 만났어요 이분은 67세 이렇게 되셨는데 그동안 어릴 때 교회에 좀 다니다가 또 세상에 나와서는 완전히 종교인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죠 구원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서 사무실에서 보금을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눈물을 흘리면서 보금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영접기도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목사님 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지금 그 영접기도 한 거 그 기도한 거 좀 써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주보를 하나씩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보 맨 뒤 페이지 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여기 다 있다 그리고 지금 기도드린 내용 그대로 여기 영접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드렸다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접어서 주머니 넣었다기보다도 가슴에 품고 갔어요 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교회 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나한테 오히려 안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굴소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어졌어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가 글서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글서를 믿기만 하면 이 글서를 전하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굴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지난 메시지 때 만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졌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졌던 사람 이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금을 증가하는 그 현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 안전병이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안전병이가 증인이 되어져서 보금을 증가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병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안전병이는요 한 번도 성전 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비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전까지는 갔지만 성전 문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계속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안전병이는요 평생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문에 앉아가지고 돈을 구걸했잖아요 자, 이 안전병이가 구걸한 돌로 돈이 모아지면 무엇을 했겠어요? 뭘 했겠습니까? 집사고 요즘 같으면 차 사고 그렇겠어요? 돈이 모아지는 대로 정말 유명한 병원, 유명한 양, 좋은 양 그거 찾아서 아마 평생 동안 헤맸을 거예요 그런데 40여 년이 지나는 그 시간까지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삶의 문제는 지금도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이 보니까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 그랬어요 왜 40세면 40세고 50세면 50세지 40여 세입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나다 보니까요 호적도 제대로 올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정확한 생년월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렇게까지 밖에 기록된 게 없어요 평생 동안 자신의 문제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병이를 보고 나사렛 예술서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이 안진병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이 안진병이는 뭘 했습니까? 오늘 10절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술서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안진병이로서 평생 동안 문제 가운데 살아왔던 이 사람이요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사도들이 보금을 전하는 현장마다 자기 힘으로 걸어가서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의 예배들이로 제사들이로 간 사람들은 이 안진병이를 40년 동안이나 봐왔기 때문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진병이가 서 있거든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술서 통해서 예술서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증언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증인으로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졌던 사람이 구원받고 이렇게 말씀 증거의 현장에 증인으로 선 것처럼 이 시대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이어서 보니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등진 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핍박의 문제, 핍박이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삶의 문제, 먹고 사는 것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말씀 운동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셨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한 결과 어떻게요?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요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게 해달라 말씀 운동하게 해달라 참된 구주 예술소를 증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결과 그 응답을 누린 것처럼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결과 성령 충만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만 하면 문제와 사건은 다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신앙 생활하다 잡히면 갇히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이렇게 누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구제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재산이 없고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 대상자들 이런 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같이 통용을 하면서 같이 먹고 살고 하면서 보금운동을 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개인개인 이렇게 보면 거의 구제 대상자들이었지만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고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하는데도 문제가 없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본당 언덕과 또 237나라 보금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 있는데 그 응답이 바로 경제적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셔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생활과 또 사역에 문제가 없게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본당 언덕 237나라 말씀운동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경제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자 예술사에 이끄는 전도자라서 237나라 보금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